대청호 500리길 15구간 오다보니까 길이 예쁜게 있어서 한번 들려봤는데요 남대문리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무데크가 처음 입구는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좀 셀 것 같이 보이네 그늘만 있으면 완벽한 길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사담길 전망대 전망대라는 거 못 본 것 같은데 사담길 종점 일단 화장실로 올라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